안녕하세요. 영만이 다육이에요. 제가 여기 지금 국민이더를 정리를 하려고 하는데 영상 보시고 오시는 분들 저렴하게 드릴 테니까 구경들 많이 오세요. 뭐 기본 여기에 지금 금액이 제가 붙여 놓은 게 아니라 제가 인수하면서 금액이 붙여져 있는 거에요. 여기에서 기본 30%에서 많게는 50%까지 할인해서 팔을 테니까 지금 연락들 주시고 많이들 구경들 오세요. 그리고 제가 보통 여기 출근하는 시간이 특별한 일이 없으면 보통 오후 1시 정도에는 오거든요. 만약에 궁금한 사항이 있고 나는 일찍 가서 구매를 하고 싶겠다 하시는 분들은 미리 010-4077-7127로 전화 주시고 약속 잡으시고 50원 돼요. 러블리 로즈 같은 경우는 이거 두 당 그냥 천 원씩 뺄 거예요. 이런 거는. 방울복랑근도 저 사이즈 작은 거는 지금 3,000원에서 사이즈 괜찮은 거는 2만 원. 또 제가 키우던 거 복랑이 같은 경우는 이런 애들은 그냥 5만 원씩 뺄 거예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연락 주시고 구경들 많이 오세요. 오늘이 그리고 8월 마지막 주인데 8월달 마무리 잘 하시고 찬바람들 부르니까 다육식들 많이 구매를 하시고 분갈이도 하실 텐데 개인 베란다나 이런 데서 키우신 분들은 분갈이를 조금 더 늦게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예전에 비해서 온도들이 지금 많이 뜨거워가지고 조금 늦게 늦추셔도 저는 더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제 생각이에요 그냥. 관심 있으신 분들 많이 구경들 오시고 연락들 주세요.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